와우 정포 수원 태풍 체육관 소속 35세 신장 174cm 체중 56.88km 1.1 무승국 1.5 이번 연기 주식은 지발루 심판위원입니다. 태풍 체육관 소속 35세 지혜란 사라진 지혜란 로건 앞에 고기팔을 몰고 로건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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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4, 5, 5, 6, 6, 7, 8, 9, 9, 10, 10, 10, 11, 11, 12, 12, 13, 14, 14, 14, 15, 16, 17, 17, 18, 19, 20. 15, 18, 18, 19, 20. 15, 16, 18, 19. 16, 18, 18, 19. 18, 19, 21. 18, 19, 20. 자, 랩니! 자, 랩니! 자, 랩니! 한 번 해! 케이크 중! 케이크 중! 랩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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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돌려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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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니! 칼빈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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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멋있어! 멋있어! 칼빈치 파이팅! 오! 멋있어! 감사합니다! 네, 경기 결과를 이후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! 1라운드 1분 34초만에 TKO로 첫 코너 인천으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! 택배 선수 드리겠습니다! 네, 승리하신 인천으로 선수께는 승리상장과 트로피를 승리상장과